울커보 방금 자수했다는데요? 지태 죽이는데 이걸 여기서 같이 본다고요? 범죄 증거입니다. 태블릿 피지 어딨어요? 버렸다고요! 마 검사님! 그런 양아치 검사한테 매각권을 맡기신다고요? 양아치한테 징계 누꿔! 이 재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. 잊지도 않은 동영상 증거를 마치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피고인을 더욱 벼락 끝으로 물고 있는 건 아닙니까? 증인! 대답해보세요! 마이든 검사 곽영실 닮았습니다. 그뿐만이 아닙니다. 같은 부서에 있는 남자 검사가 우리 집에서 잘래요? 오늘